연락하는 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 반죽이 전혀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제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인식의 편안한 영상으로 영상으로 계속 소개해드렸어요 바삭바삭 계란 맛있는데 그치고 싶다고 해요 정말 맛있었지만 그냥 먹으라고 해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 그치고 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해 그치고 그치고 그냥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 치킨이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졌어요 아삭아삭 화이팅! ! 무색 맛 맛 맛 맛 맛 맛 맛 맛 아삭아삭 매운 소시지 이는 깍두지 않ический 맛 이걸 먹으면 또 먹어줘야겠어요 안녕하세요